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전역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PCE 물가가 소폭 올라갔으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과 부합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10월에 전달보다 0.2% 올랐고 전년보다는 2.3%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. 10월 PCE 물가가 2.3%를 기록한 것은 9월에 2.1%에서 다시 소폭 올라간 것입니다. 상품가격은 0.1% 떨어진 반면 서비스 가격은 0.4% 올라 물가 오름세를 불러왔습니다.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10월에 전달보다 0.3% 올랐고 전년에 비하면 2.8% 인상됐습니다.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도 9월에 2.7%에서 소폭 올라간 것입니다. 10월에 미국민들의 소득은 전달보다 0.6%나 대폭 증가했습니다. 반면 개인 소비지출은 전달보다 0.4% 늘어나 번돈보다 덜 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연준이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참조하는 PCE와 코어 PCE가 소폭 올라갔으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과 거의 부합해 특이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12월 1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소폭 내릴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도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내려 4.25 내지 4.5%로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70%나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. 그럴 경우 연준은 2024년에만 기준금리를 9월 18일 한꺼번에 0.5% 내리는 P컷을 단행하고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는 0.25%포인트씩 2번 0.5%포인트를 내리게 됩니다. 결국 2024년 한 해에는 기준금리를 모두 3차례에 걸쳐 1%포인트나 낮추게 됩니다.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2025년 새해 한 번씩 건너뛰고 기준금리를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새해 첫 회의인 2025년 1월 29일에는 기준금리를 4.25 내지 4.5에서 유지시킬 동결 가능성이 61.4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비해 내년 3월 19일 회의에선 동결 가능성이 41%로 인하 가능성 40%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.